FIRE 자칼이 못 들어오고 있어 어휴 자칼 안보인다 비자 비자 조심 어디서 오는거야? 레벨 딜레너쪽? 아니 저쪽에 아 뭐한데 사운드 창문 아 비자쪽일거에요 비자쪽 설치 설치하는거 같아 내려가지 말고 엔조님 저 뒤에서 보시면 되는데 뒤에 구멍있어요 뒤에 뒤쪽 구멍가셔서 보셔요 밑에 일단 드론 뭐야 2층 2층 자칼 아 안들어가죠 2층 자칼 2층 자칼 2층 자칼 2층 자칼 나이스 네 지금 캠벨님 지금 블랙미러 들고 쏘셨는데 블랙미러 들고 쏘시는데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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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다 오마이갓 아 근데 얼굴 진짜 조나디껍다 지금 올라와야 애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